맨날 만들어야 되고, 색소도 못쓰고, 진짜 정말 많아요. 저 핑크색 가게 저거인 것보다. 예쁘다, 가게. 귀엽다. 나이데요? 저 등이 저거예요, 아이스크림들. 네, 먹어봐. 눈김에 먹어봐야지. 날려줄 것 같다, 날려줄 것 같다. 아, 진짜로요? 그치, 저렇게. 외국인도 많이 오네요. 리얼 맛이 나요. 인구적인 맛이 아니라 진짜 많아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고, 원래 한국에 있는 아이스크림들보다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자영 맛이 나요? 좀 더 신선하고 우유만 쓰니까. 잘 될까? 무서운 아내가 왔어요. 아바카도. 아바카도? 왜? 그걸로 해봐 한번. 뭐 해봐? 이거 아보카도 아이스크림들? 오, 좋은데요? 한 손님. 아니. 아이디어들.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? 아까 몰래 샀어. 아니, 아보카도 이거 익은 걸로. 이거는 그래도 오늘 쓰실 수 있을 거예요, 이게. 좋아요. 이거는 저기 먼저 들어왔던 거라 지금. 비싸요? 어? 아줌마. 아줌마. 저 갑자기 암파도 지금 안 돼요. 그래. 화 날라네요. 왜 주세요. 짜증 나는 것 같은데요? 네. 짜증 나실 때 아줌마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누나께서 빼줘. 없어져줘. 예속 바쁜데. 진짜 이럴 거야? 어.